이건 진짜 이거 진짜 필요하고 우기면 다 속을 것 같은데? 아, 선생님이 한 거라고 뭐라고 하지 못해. 지금 몰카를 했는데 완벽하게 속였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을 눌려 먹기를 좋아했다고. 안 돼! 빨리 먹었어. 저 정도는, 저 정도는 죽은 거 아니냐. 빨개졌어요, 빨개졌어요. 으아악! 오빠가 파충이의 아버지야. 아니 지금, 아니 지금. 잠깐만요. 알프스, 알프스, 찬이시아. 막 뛰어다니. 헌망하지 마. 고마워! 고마워! 고마워!